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. 아무래도 저는 안되나봐요. 이놈의 무공서, 대회복을 배울 때까지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안사려고 했는데 초대왕의 위문 패키지, 무공서만 딱 도전해볼게요. 에라 모르겠다. 구입 완료! 대회복술만 나오면 진짜 욕심 안부릴게요. 아니, 뭐라도 8성 스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. 굿! 얍! 태극권! 또 태극권! 웬일이야! 동시에 확인! 나이스! 아, 회복술. 대짜가 빠졌네요. 하필 배운거다. 다음 뭐야? 왜 이렇게 잘 줘? 저넴의 태극권! 한 번 더 영웅을 누리며 무과금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도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미련한 이름이요. 그 이름은 바로 경이랍니다. 소환 끝! 합성 할게요. 합성 할게요. 합성 나쁘지 않아? 좋아. 지금부터가 진짜다. 3번 도전할 수 있네요. 제발 주세요. 필요 없는거. 안되겠다. 시공 상점에서 무공서 좀 살게요. 하나 살 수 있다. 바로 소환! 합성! 이야, 정말 필요 없는 것만 주네요. 합성! 아, 대짜가 빠졌다고. 네, 이렇게 영웅 무공서가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무과금으로 끝이 나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